이렇게 250가지 찬식을 심하게 앓았을 때보다 4배 이상 폐활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섹스폰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쉽지 않았을 선택 봉균은 왜 연주를 시작하게 된 걸까? 저희 엄마가 생선가게를 하시는데 가게에 물난리가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들고 슬퍼한 것을 기억이 나거든요 2003년 경상도를 강타한 태풍 내미 봉균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혼란과 슬픔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날 이후 사람들이 물소리, 물이 흐르는 소리 들으면 편안해진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섹스포 소리 들었을 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져서 제가 마음을 받았던 편안함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시작되었어요 깊이 자리한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섹스폰을 배워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고 연주를 시작한 후로 하루도 연습을 걸은 적이 없다는데 엄마? 네 잠시만요 네? 여기 봉선완 연장에서요 네 가슴 깊이 물들이고라는 게 뭐예요? 가슴 깊이 물들이고는 그런 절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리고 간절하고 가슴 속에 새길 만큼 그럼 좀 슬프게 부러야 되네요? 그치 가슴 아픈 소리지 그러면 대략 이렇게? 진한 사랑의 감정을 알기엔 연령 미달 엄마의 혼수 덕분에 봉규 감 제대로 잡았다 다음날 어버이날을 맞아 동네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신 잔치에 봉규도 함께였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엔 늘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봉규 진심을 담아 부른 음악이 그대로 가슴에 내려와 앉은 듯했다 이번에는 잔치 분위기를 한껏 살려서 모두를 되싸기게 만드는 열정의 무대 구윤씨 뿐이다 음악으로 하나 된 오늘 제가 예술소폰을 연주할 때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봉규는 마음으로 연주하겠다는 꿈을 되새기고 있었다 찾아간 곳은 부산 이곳에서 5년간 매일같이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? 요새 내가 도난사고 나가서 잠이 하나 미치겠습니다 도난사고요? 예예예 도난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야채 파는 데 아니에요? 채소 파는 곳 아니에요? 달걀이에요 달걀 여기서 맨날 없어진다니까요 네? 여기서 맨날 없어진다니까요 뭐가 없어져요? 달걀도도? 여기 여기 트럭 아니에요? 예예 뭐가 없어져요 근데? 요 차에 뭐 요예뿐이 돼있어요 뭐야? 요 달걀이 돼있으니까 계란이요? 예예 바로 달걀들이 없어진다는 것 아이 대체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기에 제보까지 아신기입니까?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데요 아이 없어지면 경찰서 신고 날 낀긴데 4, 5개가 없어지니까 쪽팔려서 신고도 못하고 꼴 잡고 주겠습니다 아 닭개로? 애매하게 없어진다고? 4, 5개 그러면 좀 애매하죠 한판이 아닌 4, 5알? 이 많고 많은 달걀 중에 몇 개만 쏙쏙 뽑아간다니 참으로 유상하고 희한한 달걀을 삼껏 그럼 저건 못 팔잖아요 꼭 채워야 되고요 아저씨는 매일 거래처에 달걀을 배달한다는데 오늘도